아까 한구님 하는거 봤는데요 아 저 그 지난 처음 최초 알파부터 계속했는데 그 저도 좋아하는 저 재밌었습니다 한구님이 또 대전 액션 게임을 또 잘하시니까 진오님 다르게 진오님은 또 마인크래프트 BJ니까 저 UFC 1등이잖아요 그 연습량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른사람들이 UFC 1등 사셔야지 여기 빡세서 레어났어 저 빡세서 레어는 어떻게 생겼어? 녹색이나 파란색입니다 나 그럼 지금까지 다 레어인데 주황색이랑 노란색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디아블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뭐가 제일 좋은겁니까? 디아블로에서 좋은것처럼 보라색 아직 못봤는데 주황색이 전설템인가? 와 게임 개신박하네 저도 파란색까지 밖에 못봤습니다 어떻게 이런걸 만들 생각을 했지 월급받았으니까 어..응..응정 지금 이 미션은 이 건물에 감염돼있는 데이터도 아까처럼 감염데이터 모아서 전송하는게 우리 임문데 그냥 템 먹고 경험치 쌓고 집 구경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아이템 다 드시구요 리스톡 누르면은 다시 차는건가? 총알이? 리스톡 하시면은 총알 됩니다 총알이 생깁니다 이거 옛날에 GTA할때 올라가면서 갈기면서 가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낼게 하네 리스톡 진짜 이거 디비전 기대를 안했는데 저는 어우야 근데 나는 이게 이 게임이 진짜 좋은게 뭐냐면 사운드 있잖아 사운드 좀 괜찮죠 생각보다 어우 사운드 나 너무 좋아 나 이런 사운드 너무 좋아해 우리 단톡방에서 디비전 누가 어 재밌겠다 기대야된다 하면 그때마다 제가 진짜 쌍수를 들고 진짜 개 욕을 했는데 저는 그건줄 알았어요 인성마비 한군님 인성마비된줄 알았잖아 이게 원래 이 회사가 여담이지만 망했어요 회사가 원래 만들다가 그래가지고 유비가 이 회사를 사갖고 MS도 아마 이 회사 돈좀좀 샀나 그래서 게임이 거지같이 나올줄 알았어요 회사가 망해가지고 여러군데서 막 돌려서 그렇게 하니까 돌림빵 되는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멀쩡해서 원래! 모자는 못쓰나요 이거? 모자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지? 모자 인벤에 보면은 인벤 탭돌리면은 어피어런스 오른쪽 제일크택스입니다 그거 하시면은 모자도 있습니다 근데 뭘쓰고 뭘입어도 도둑놈같다라는 그런 단점이 뭘해도 거짓새끼같고 도둑놈같고 중공공같은 아 이거 짱 귀엽다 흑형은 역시 맥컬리컬킨 모자지 계속 반짝거리니 형 푸카가 벌써 가서 싸울라그러네 푸카 죽을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저 새끼 저거 뭐하는 푸카야 저거 우리 말 들렸으면 좋겠다 푸카! 푸카 유다이 푸카 커먼 푸카 슬로울리 푸카 아 우리나라사람이야 안녕하세요 푸카님 반갑습니다 섭리하시죠 자 한 번에 들어가자 한 번에 갑시다 이제 쓰리 투 원 고 스캔 땡겼습니다 스캔 돌이세요 왜 많아 수탄 던지세요 샷 샷 방금 수류탄 개사이다 네 들어왔습니다 끝 하나 둘 셋 어 아이템 아이템 레어 떴다 레어 파랑 파랑템 오오 저분 무슨 레어 숙집가도 아니고 레어를 너무 좋아하지 템 그 상점에서 팔 수 있습니다 그니까 사람끼리 거래가 안되요 이게 오 나도 파랑거 떴다 오 나 두개나 떴어 진짜요? 어 나 하나는 손에다 다는거 이거 뭐라 그러지 여튼 그거 그냥 오실수도 있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아 그래 하늘색이랑 조금 진한 파랑이랑 두종류인데 응응응 최악의 경우 그냥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비키 비키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 상자중 뭐 나왔지 어? 어 파랑템다 마스크랑 어 그 다음에 그립 그놈의 마스크 나 레이저다 타고 바 그립 어 나도 그립 떴는데 저는 탄창 아까 그리고 하나 또 뭐 떴었는데 뭐였지 탄창이랑 초탄 안정 이거다 어 그 120프레임이라고 써놓은거는 120프레임을 이 게임이 지원한다는 뜻이지 제가 120프레임이란 뜻이 아닙니다 제가 써놨죠 그래서 120프레임 지원이라고 이렇게 방제로 또 그렇게 영리한 얼굴 하하하하하하 옆에다 하나 더 쓰릴게요 그럼 단어를 120프레임 지원 가능 게임 이렇게 써 써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정확하죠 하하하하 그러면 앞에 짤려있는거 120프레임 한 번 보고 어? 어? 이 새끼 120프레임으로 디비전으로 해? 조직에 딱 한 번 들어가봐야지 이러면서 딱 들어오면 갑자기 입담에 홀려가지고 내가 뭐하고있나 우측하다는 얘기는 갑자기 추천하고 즐겨찾게 딱 누르면서 나 갑자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깨먹어 진호하고 삼군이야 하고 유튜브 데크콘가 엥! 워쩔! 야, 그거 뛰어내리면 안죽어? 엉!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에서 우리 이제 요거 이제 그 약간의 스토리 진행을 좀 해 주 해드려야 됩니다 이 게임분들 네네 버스기사님 괜찮네 게임 어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그 특히나 커스터마이징도 된다는 게 난 이 배탄데도 이 정도 퀄이 나온다는 게 나중에 실제로 정식 게임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추가될 거 아냐 그, 그래 어 안, 안그러, 안그러, 안그러 이게 다인가?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게 불안해지죠? 근데? 어, 얘네 아까 그 깡패다 깡패, 깡패, 깡패 쏘세요 여러분 야, 죽은 사람 옷, 죽은 사람 옷 뺏기고 있다고 그거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 인성 퓨듐 인성 개쓰레기야 죽은 사람 옷 뺏고 있는 거 너 그릴 바꾸니까 반동이 별로 없다 그립 바꾸면 반동 줄고 어, 그니까 나중에 스코프도 달면 좋습니다, 진짜 나 스코프도 달려있어요 아, 진짜요? 누구야? 푸카 미친, 푸카 미쳤나봐 푸카 내보내면 안 돼? 아, 오케이 지루님 파티에서 푸카 좀 내쫓아주세요 네 지루님 부탁드릴게요 좀 아, 저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방금 같이 못하겠어요 아, 보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노님 예 아, 저도 안 까보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막 총 쏘고 이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저런 거 저도 좀 싫어하는데 하... 그...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안됩니다 지나친 깝침이 조금... 음... 근데 우리나라 분 맞아? 네, 맞아요 맞아? 아, 그래? 미안하네 맞으면 미안해요 어, 맞으면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BJ들끼리 하고 있으니까 이해 좀 해줘요 네 피디하고 피디하고 유튜버들 그러다보니까 다 다르잖아? 다 하는게 다르잖아 어 다음 팟 전문 피디 아프리카 비제이 슈퍼 유튜버 하... 모두 슈퍼에요 형 어떻게 또 이렇게 모이냐 야 와 사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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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제가... 진짜... 한군님의 그... 다음 팟 시청자분들 인원수의 혀를 내둘렀고 진호님의 그... 유튜브 조회수의 혀를 내둘렀고 와... 와... 제가... 개보거님 그... 한달 버는 수입에 혀를 내둘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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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제... 저... 저 어제 1당 60원 받았으니까 좀 자중 좀 해 주십시오 저보다 어로워 죽게 생겼습니다 1당 60원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집에 가면은 막 고드름이 있어 집에 ㅋㅋㅋㅋ 아... 그거는 너무... 아니... 2층 복칙인데 고드름이 있어 그거... 여기 시끄러워요 이거 형 아... 여기 뭐 지금 전속... 뭐... 뭐... 들었어... 어... 저기 뭐 반짝반짝 거려요 한군님 그... 저거 이제 우리 가야되는 데입니다 저기가 네 어... 무서워요 바로... 바로 가죠 어... 총소리 겁나 나는데 고드름... 고드름... 와... 개많어 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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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해드릴게요 오케 보건우 나이스 갑니다 보건우 으악 샷샷샷샷샷샷 한군님 네 그... 보니하니 알아요? 보니하니? 보니하니? 그거 아니에요? 그... EBS? 어... 그러니깐요 EBS 보니하니 알아요? 샷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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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돌려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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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아재들한테 애플 스마트워치 준다고 뻥치고서 종이로 만든거 주고 뭐 이렇게 어때요? 어때요? 염란방송 아닌가요? 거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 옆에 한 분 서계시고 네... 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하하하 저 그런거 좋아합니다 어 총먹었는데 엠포보다 더 세네 쏘총이 진짜? 나도 먹었나? 아 뭐야 SMG가 그 방금 여러분들이 하신게 그 이 게임에 시작점으로 삼는 베이스의 앞에 있는 깡패새비들을 때려잡은거구요 이 쪽이 이제 베이스 입구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알기 쉽게 일단 서게 있는데 서 있는데 요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마을 오 speeding 도gest like 거죠 들어가면은 와 와 세이프존이라서 나눠갑니다 아 이거 세이프존이구나 쩐다 에이전트, 우리 우리 베이스가 들어가고 뉴욕에서 시리즈를 돌아다니라 우리 베이스 업무를 보여줄게 우리 베이스 업무를 보여줄게 그런데 지금 지하철이 아니라 도서관인가? 도서관 같죠? 그리고 이게 약간 그 뭐지? 이런식으로 하면서 계속 MMO인데 우리나라 흔한 MMO게임들처럼 스토리 진행이 되더라구요 아 중간중간에 완전히 그냥 패키지 게임 같은 형식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돼있어서 랩업도 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렇죠 항구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파워 앤디, 엔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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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틸 아, 말이 많아 아, 스킵 할라니까지 끝났어 아이작기는 바닥에 각 가지는 상도와 제작라이라고 썩었네, 우리나라 같네 어? 음? 음? 뭐야? 어흥 어흥 굿 말하지 않았나 어흥 그저 살아보며언 하하하하 십년만더 살아보며언 아, 템도 파세요 형들 템 파세요, 템 템 파세요, 템 퓨터가 3대 있어요 어, 부트하려네? 네네, 그거 다 부팅하시면은 그 스킬을 찍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스킬을 야스 그리고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 또 여기서 확보 한번 하시면 됩니다 야스야스 아, 이런 꿀설명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같이 팁 얻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자, 2번만 함구님이 계신 지금 2번만 2번만 가능한 조합이니까요 아, 잡사 봐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오늘 몇시까지죠? 6시 반까지인가요 아침? 네, 오늘 6시 반까지죠 아, 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닌게로를 하나 사와가지고 맞아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저는 그 박카스 준비했습니다 아... 참... 아... 슬픈 약이야 아... 우리 여기서 힘들 수 있는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뭐? 우린 대한민국 예비역이다 아...그렇죠. 우린 민방이죠 민방이 왜 그러십니까 또 흙 들어오시네 그냥 아주 흥분이 이거 한 번씩 흙 들어갔다 보면 스코프...스코프 살 수 있네요? 여기서 스코프도 사실 수 있는데 그...돈이 우리가 없어서 어...템 다 팔았어요 어...그러면 뭐 사도 되시고 아마 밖에 나가면은 길가다가 이제 계속 좋은거 나옵니다 아...그러면 안사도 되겠네요? 네 지금 들고있는걸 좀 팔까? 이거 진짜 나중에 어...형 근데... 무거울거 같은데? 어차피 많이 못갖고 다녀서 안쓰면 팔아버려도 돼요 그리고 원래 본편에서는 이걸 안팔고 디아블로 할 때처럼 템 부셔버리면 재료가 나오는데 아...부셔버리면 재료가 나오는데 베타에서는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다 갖다 버려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버려도 상관없다 이거네 네 맞습니다 응응 오케이 아 제가 스쿱포 사야겠다 돈 건방먹으니까 쓰읍 쓰읍 레벨 5짜리 쓰는거보다 레어 쓰는게 낫겠지? 4짜리 때 이게 보면은 그 숫자 써있어요 숫자 이게 무기가 레벨짜리도 있는데 앞에 보면은 뭐 천얼마 뭐 아니면 그냥 숫자 써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숫이 높은거에 일단은 더 좋은거라고 하더라구요 어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약에 무슨 옵션값이 있으면은 골라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퀵 매거진? 저만 팔자 팔아야되겠다 어 샀다 더블 배러는 나중에 뒤치기할때 쓰고 밀리터리 P416 쓰시는 분 없죠? 예 슈퍼 90은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샷건인데 근데 P90같은거 아 아 그래요? P90같은것도 있던데 저 하다보니까 아아 매거지 아 아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뭔지 딱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보자마자 느꼈어요 센스 근데 그 MOD같은거 총알 모드같은거는 그냥 갖고 계시다가 딴총나면 그냥 막 박아서 쓰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네네 그 총을 바꿔서 써야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아 오케오케 예를들면 뭐 기관 뭐야 그냥 라이플 뭐 스나이핑 샷건 뭐 이렇게 크게 세개만 뒀을 때 고고 고런식으로 한번 아 왜냐면 스나이퍼가 괜찮은데가 있고 샷건 괜찮은데가 있더라구요 그냥 놔두는게 없구나 오오 와 아머캐피탈 총알을 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네 세이프티는 방어 난 당연히 방어 난 당연히 방어인데 잠깐만 나 이제 엠포를 좀 업그레이드 많이 시켜야겠다 엠포 계속 쓰죠 엠포 계속 좋은 총 나옵니다 또 엠포 종료로? 엠포 종료로 계속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지금 끼고 있는거 다 다시 낄 수 있죠 빼가지고 그 이야기야 그 에모디 다 뗄 수 있고 나중에 계속하면은 이름은 똑같은데 성능이 좋은거 아 옵션 다른거 아 옵션 다른거 아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스팀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아직도 게임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아 저는 정말 죄송한데 G2E에서 키 샀습니다 600원 주고 아 이거 베타키를? 베타키를 샀습니다 네 신청하기 귀찮아서? 네 신청하기 귀찮아서 그걸로 샀는데 잘됩니다 어 저 다했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저 노트북 한개만 더 하면 돼 헤이 그리고 그리고 맞다 이게 노트북 한개 어 메딕킷 관련해서 헬스 관련해서 뭐 헬스 관련해서 메딕이라고 써있는데 그거 관련된건데 어 포인트가 메딕용 포인트 뭐 테크닉용 포인트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뭐 시큐리티 포인트 아 다 나눠져있네요 네 네 다 나눠져있기 때문에 그 맞는 항목에 맞춰서 뭐하다가 갖다 박으시면 됩니다 야스 이 궁예가 그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오케이 저 땜에 다쳤다 이런거 우리 땜에 다쳤다 아 우리 땜에 다친거야 네 야 저 위에 있는건 어떻게 윗방에 가셨어요 보건도 위에 올라가서 노트북 하나 했어요 건드렸어요 응 그 계단에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아니 알았어 지도가 어딨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지도는 이쪽에 그 1층에 있나요 장사꾼들 옆에 보면은 아 이건가 네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 데드라이징에 나올 법한 그렇게 생긴거 데드라이징에 나올 법한 그렇게 생긴거 데드라이징에 나올 법한 그렇게 생긴거 그 데드라이징 3에 나오는 그 게시판 칠판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아 아 읽었나본데 네 읽으셨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방금 읽었습니다 1층에 있는거 맞죠 네 1층에 있습니다 항구님 네 한번만 알려주시면 안됩니까 그 지금 1층에 장사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3명 쭈루룩 있는거 3명 쭈루룩 있고 옆에 보면은 그 우펜엽서 같은거 있고 그 옆에 칠판같은거 하나 있습니다 막 벽에 막 포스트잇 붙어있고 막 동그라미 X 막 펜치 옆에 어 네네네네 그게 지도인데 만약에 읽으셨으면은 아무것도 안뜨네요 아무것도 안뜨네 아 우리 맵에 우리 다같이 뜨네요 안보여도 아 그 맵에 뜨긴하는데 이 이